아 스승님 이오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오섭 월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래를 내 뜯어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내 좋은 부분은 살리고 그리고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허술한 부분은 방비를 해드리는 내 일대일 전화 레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받아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부르치려는 노래가 어느 주제에 가깝나요? 사랑이요 사랑해 좋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문초희씨의 사랑이 왔어요 노래를 요즘에 배우고 싶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흥을 흥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문초희 가수님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노래 잘하죠 그리고 음색이 굉장히 예쁘고 그렇잖아요 네 네 네 문초희라는 가수가 부르는 그 노래도 작곡가도 아주 또 유명한 사람이죠 어느 분이시죠? 네 네 네 작곡가도 마하성이라고 해서 마하성 네 네 네 네 그 무슨 맨? TV 프로그램? 슈퍼맨? 아니 슈퍼맨? 러닝맨 러닝맨 아 아 예전 같았으면 한 번에 딱 나왔을 때 저도 네 참 연식을 느낍니다 네 러닝맨에서 아주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그런 가수 겸 작곡가가 마하성씨인데 마하성씨가 특별히 이렇게 또 곡을 주었던 그런 가수죠 네 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막 배운 건데 네 네 네 시작 네 사랑이 사랑이 왔어요 행복이 나에게 왔어요 꽁꽁 숨은 보물처럼 설레이는 내 사랑 별처럼 반짝거려요 내 마음을 흔드는 당신 내 입술을 훔쳐간 당신 꿈같은 사랑이 내게 왔어요 사랑이 사랑이 왔어요 행복이 나에게 왔어요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이 왔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힘도 아주 출중하시고 음색도 좋으시고 노래도 정말 잘하십니다 네 일단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이 네 모니카 가수님께서 이쁜 가수예요 가수이신 것 같은데요 대박 이분 아무래도 가수이신 것 같은데 이러시고 네 김지은님 이분도 노래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뿐인데 음색이 찐이네요 네 김혜진님께서 혹시 가수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고 전부 이게 뭔 일이래 정승훈씨도 놀래가지고 네 정승훈씨도 개인적으로 알아요 아 그래요 저번에 같이 가해제도 같이 갔었는데 아하 그래요 네 네 전부 뭐 죽여준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음반인데 뭘 배우시려고 또 이러시는데 그냥 집에 가라는데 아하 아이고 어디 집에 가실래요 아니면 뭐 하나라도 아니에요 집에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냥 갈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이제 너무 잘하신다는 거는 이미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고 인정 하셨구요 네 네 또 우리가 취미가 이청 선생하고 저하고는 네 그 집 잡는 게 취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책상에 아주 가지나 않게 모든 게 다 정돈되어 있는데 여기 살짝 먼지 하나가 딱 이거 이거 제가 발견을 딱 하나 했어 네 그래서 정말 다 잘해주셔서 완벽하신데 네 모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할 때 이쪽도 잘하고 저쪽도 잘하는데 사랑스러운 버전과 그 다음에 멋있는 버전이 있는데 지금은 멋있는 버전에 가깝게 불러주셨거든요. 인후상부성 개방음을 조금 더 활용하시면 더욱 사랑스러워집니다. 맞아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소리가 확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한번 해볼게요. 사랑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조금만 낮춰서 사랑이 이건 인후상부성이 됐어요. 저희가 말씀드리니까 아까랑 다르게 부르셨네요. 그 다음에 노래는 뭐냐면 전달하는 부분과 연기하는 부분이 늘 나눠져야 되는데 사랑이 이렇게 한번 감아서 흔드는 것은 우리가 소라목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니까 그거는 장식음으로 일단 한번 줘볼게요. 사랑이 시작 사랑이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여기가 왔어요 여기가 좋은지 왔어요 여기가 좋은지 첫 번째가 좋은 건데요 첫 번째가 좋은 건데요 첫 번째가 좋아 그럼 한번 줘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첫 번째로 하시면 되겠네 사랑이 왔어요 여기가고 사랑이 왔어요 두 번째요 입을 좀 벌리고 첫 번째 끈은 두 승을 쓴 거고 요에서 두 번째 끈은 요를 사랑스럽고 애틋하게 하기 위해서 인후 상부 승 위에다가 비승을 좀 썩은 것입니다 네 그럼 코 속으로 소리를 넣은 거죠 요를 요 열어서 이어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내려가려다가 지금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여기가 내려가는 거는 우리 전화주신 분이 그동안 노래할 때의 습관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과 좋은 가수가 된다는 것은 좋은 습관을 갖추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왔어 까지 잘 해놓고 요 이거 하나 또는 다 버려놓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끝음까지도 왔어요 이렇게 비강공명을 일으켜서 애틋하게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서 네 네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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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랑이 사랑이 나에게 왔어요 아이고 이제는 안 내려가네 이제는 이제 안녕 아주 여우처럼 위로 올렸습니다 밝아 밝아 좋아요 그 다음에 네 꽁꽁 숨은 보물처럼 설레는 내 사랑 별처럼 반짝거려요 요 자도 지금 아까 내려가려고 하다가 요처럼 또 올렸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요거 1번 별처럼 반짝거려요 이렇게 부르는 거고 별처럼 반짝거려요 반짝거려요 하고 1번 2번 중에서 어느 개 더 듣기 좋아요 1번인 것 같은데요 왜요 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요 끝까지 아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1번은 별처럼 첫 자가 첫 자 그렇죠 이런 바이브레이션을 썼고 이런 바이브레이션을 썼고 2번은 뭐냐면은 별처럼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썼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목 바이브레이션을 쓰면 더 이쁠 부분을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쓰니까 소리가 휘어져요 별처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 별처럼 내 목으로만 별처럼 반짝거려요 드디어 본색이 나타났다 요 자가 본색이 나타나버렸다 저희가 박수를 딱 치려다가 마지막에 오오 이게 들렸어 지금 첫 자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별처럼 반짝거려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선체제로 보니까요 좋은 음색에다가 그리고 또 기교 그리고 감정 반성 모든 걸 다 갖춰 있는데 지금 바이브레이션이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쓰지 않아도 좋을 것이에요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쓰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목 바이브레이션으로 딱 전화를 하면은 예를 들면은 별처럼 하면은 호들갑스럽고 별처럼 하면 깨끗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깔끔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 하나만 하면은 제가 지금 전화 주신 분을 천하의 제1가수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가주신 실력이 출중하시니까 그것만 살짝 살짝 한번 수정해 보세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또 좋은 노래 신곡도 하나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네 노래 잘하시는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같은 노래지만은 바이브레이션 하나 때문에 그 이미지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별처럼 하면 뭔가 이렇게 호들갑스럽잖아요 그죠 네 별처럼 하면 아주 깨끗하거든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유진입니다 오 이유진씨 네 그동안 이제 변화가 많은지 오늘 정말 우리가 궁금한데 말이죠 네 어떤 노래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김용임씨의 그 천년학이요 천년학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자 역시 노래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때 하실 때보다 발음을 조금 더 신경쓰시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일단 비성 사용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네 그 비성 사용하는 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이발성으로 많이 옮겨왔다는 뜻이게 되겠죠 그죠 네 오 좋아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어서 무슨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 좋은 점들이 좋게 수정이 되었고 그 뒤에 끄듬처리 할 때까지 호흡을 쭉 민 다음에 박자가 다 되면은 또 이렇게 닫아주고 이런 끄듬처리를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첫 소절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님 만나러 가는 길이 네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들었어요 자 1번 2번 중에서 어느 게 좋을지 한번 볼게요 네네 네 네 님 만나러 가는 길이 네 이렇게 하나 가고 님 만나러 가는 길이 이거 하고는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2번이요 오 그렇죠 네 저기 저 러 할 때 이 입이 있잖아요 네 네 성대가 짓눌려가지고 다치거든요 눌려져요 네 지금 그래서 러 이렇게 들리는 거 러 하고 열리면서 소리가 앞으로 나가는 러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입이 열려줘야 통로가 열려서 소리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성대에 힘을 줘서 눌러버리니까 이게 소리가 8차선 대로가 돼야 될 그런 어떤 고속도로를 달려야 될 소리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어버리니까 소리가 못 나가는 거예요 네 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죠? 네 님 만나러 열어주는 겁니다 시작 님 만나러 가는 길이 님 좋았어 일단은 열었거든 네 여기서 성대를 성대가 이제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네 요거를 옆으로 더 연다 생각해서 타원형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거 뭐야 무슨 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타원형 맞아요 근데 이제 양옆이 더 길쭉하고 아래위가 조금 더 이렇게 얇은 정원 동그라미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한번 성대를 옆으로 한번 쫙 펼쳐볼게요 님 님 님 지금도 목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목에 힘 빼고 성대를 그게 아니고 우리 이채훈 선생 하는 거 보세요. 목에 힘이 들어가면 가 소리가 가는 길 이렇게 나오잖아요. 폭이 좁다고요. 이렇게 이거를 조금 목에 힘을 풀고 오히려 배에 힘을 세게 주어서 가는 길이 네. 이렇게요. 가는 길이 우리가 하는 얘기는 목에 힘을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목에 힘을 예를 들어서 봐봐. 힘을 주게 되면 가 소리를 막아서 못 나가게 만든단 말이야. 성대가 짓눌러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풀어주게 되면 가 이렇게 펼쳐진다고요. 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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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큰 소리가 나오게. 가는 길이 가는 길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훨씬 시원해요. 소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노래를 이와 같이 성대의 힘을 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가시밭 길이라도 아이고 아이고. 이제 힘 많이 뺐거든요. 자. 이렇게 힘을 뺀 상태에서. 이게 발성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장치를 하나씩 주는 겁니다. 감정을 주고 기교를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주는 건데 가시밭에다가 그 다음에 길 이렇게 뒤집는 목을 하나 주는 겁니다. 길이라도 길이라도 이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뒤집는 겁니다. 흐 이겁니다. 길이라도 길이라도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실제로 감정 주는 게 아니라 길 그러니까 뒤집기만 한 건데 듣는 사람들이 가시밭 길이라도 감정을 엄청 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런데 노래 부르는 우리는 감정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뒤집기만 한 거예요. 길 이렇게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노래를 불러야 최고의 가수가 되는 거고 또 훌륭한 그런 장군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바로 훌륭한 전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부르는 기분이 나버리면 안 돼요. 아 네. 가시밭 그냥 발성만 한다. 시작 가시밭 길이라도 네 거기다 길 길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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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이걸 엄청 큰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가 목에 힘을 빼라 그다음에 성대를 옆으로 펼쳐서 소리의 폭을 발성의 폭을 넓혀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저도 이호섭 박사님과 이채원 교수님한테 지적이랑 듣고 나니까 뭔가 목을 힘이 푸니까 뭔가 소리랑 뭔가 시원하게 나오면서 뭔가 좀 편안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지금 느꼈는데 원래 뭔가 인터뷰로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인터뷰하실 때 발송이랑 지금 말씀하실 때 발송이 너무 좋아졌어요. 말이 좋아졌어요. 힘이 붙어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비성이 많아서 뭔가 그때는 느끼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정확한 인후상부성 발송으로 돌아왔거든. 이것만 해도 얼마만큼 지금 큰 발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오늘 일과 같이 성대를 옆으로 열어라. 아까 내가 뭐냐면 2차선 도로로 만들지 말고 이거는 뭐냐면 성대를 짓눌러버리면 2차선 도로밖에 안 돼가지고 소리가 못 나가니까 목에 힘을 빼면 8차선 대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거 연습을 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발전의 축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기분 좋네요. 그렇게 많이 변하셔서.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박사님 직접 만나서 사인도 받고 싶고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박사님께 좋은 모습만 가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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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